안녕 나는 이곰이야 오늘은 버블 스네이크를 만들건데 뭐가 있어야 돼 커프, 가위, 양말, 푹컬링 그리고 거품 그 다음에 물 없는 병 물을 이정도만 넣고 이제 거품을 넣어보자 이제 거품을 다 넣었으니까 포드 컬러 레드를 넣어볼까? 그래 한번 넣어봐 엄마 좋아하냐 엄마 좋아하냐 그리고 이제 불원을 만져볼까? 이제 불원을 만져볼까? 내 건 파이어 파이어 색이야? 우와 잘 만들었다 이제 물을 넣어보자 진짜 멋지지 않나요? 이제 마당에 나왔어 이제 테스트 해볼까? 거품이 나온다 거품이 나온다 거품이 나온다 아멘 저희acă 그렇게 하면 버블 오오오오오오 이 Xing Luego nous 만나요. Señor 지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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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이 이렇게 문을